안녕하십니까. 레지시당스 정광경입니다. 어제 몸이 안좋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고 오늘 컴퓨터를 켜니까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누적되어 있네요.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귀순 의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일파만파로 커져나가고 있죠. 참 인류문명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죠. 우리 인류문명사에 이런 경우는 참 최근 현세사에서 이런 일은 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했다는 것.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 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2.25%로 올라가가지고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한테 또는 우리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충격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한 부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주가, 물가, 집값 이 세 개만 한번 볼까요? 집값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은 일단 기준금리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대폭 인상될 텐데 기준금리가 0.5%가 오른다는 것은 시중으로 넘어가면 최소 아무리 작게 잡아도 1 내지 2%는 올라갈 텐데 많게는 3%, 4%. 그렇게 되면 영끌했던 부동산들 다 이자를 못 냅니다. 즉 깡통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작은 급락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판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쪽에서는 기회가 되죠. 집을 사고자 했던 사람한테는 이게 또 기회를 좀 더 빨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사고 파는 사람 말고 전세, 월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 당연히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월세값도 떨어집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대비 월세 환산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 부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장이라는 것은 1, 2, 3개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바이든이 한참 사우디로 어디로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급격한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면 모르겠는데 사우디가 그렇게 급격한 정산을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 옆에 있는 이란은 아주 더 곧비를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통한 정산도 사실상 내다보기 힘듭니다. 원래 사우디하고 이란은 사이가 나쁘죠. 아주 극적으로 사이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 손을 잡아주면 이란 쪽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우디가 정산에 협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힘이 던데 그건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바이든이 거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우디를 통한 정산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게 극적으로 대폭 된다면 기름값에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칠 텐데 그게 소폭에 그친다면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집값까지 그 영향이 넘어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검통위에서는 오늘 오전 서울중구 한은 삼성 본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2.25%로 올려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것은 사상점입니다. 한은은 그동안 한 번에 0.2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는 꼭 한은이 공식은 0.25%인데 한꺼번에 0.5% 올린 겁니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으니까 한은이 이렇게 올라갈 것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거리지만 이게 날짜로 오늘 날짜가 딱 픽스가 되는 거죠. 오늘의 결정으로 한은금통위는 사상 첫 3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기록도 남겼습니다. 4월 5월 7월 3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남기면서 계속 올라간 것을 생각해 볼 때는 한 번에 0.25가 두 번, 0.5가 한 번 그러니까 1%가 딱 올라간 겁니다. 한은금통위가 이례적으로 빅스텝을 포함해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상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고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에 이대로 두면 초인플레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당장 잡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물가는 또 국제유가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쉽게 딱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전례 없는 속도로 인상하고 있는 점도 한국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한미 간 정책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네요.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버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받는 이자가 더 세어버리면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올리셉니다. 미국도 곧 따라 올릴 겁니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하면 우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죠.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고 전세계 공급망 교란 여파에 지난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나 올라가지고 1998년 11월 IMF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6%로 치솟습니다. 이게 IMF 이후 최초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에서 9월까지 2%대를 보이다가 지난해 10월 3.2%로 3%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올해 처음 3월과 4월에는 4%로 나타났고 5월에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물가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가 잡힐까요? 이자로 돈을 빨아들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물가는 잡히는 게 공식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잡히는 게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주가부터 잡힐지 모릅니다. 주가가 직객탄을 맞아버리면 지금 현재 2300에서 2400 정도의 박스권에 있는 주가가 2000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0대. 그러니까 3400이 더 떨어진다고 보면 곡소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하는 기준금리 인상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국내에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죠. 지금으로 볼 수 있는 건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주가를 잡아주는 것은 역시 제가 며칠 전에 강조했던 공매도를 당분간 없애버리고 또 공매도 자체를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잡혀요. 그래서 공매도를 당분간 폐지시키는 것도 좋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거 생각하고 있을걸요. 아마 제 방송 끝나고 2, 3일 내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분간 공매도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내다보느냐. 그게 공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주식시장이 아주 편익 상태로 가버릴 겁니다. 왜냐. 지금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주가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거나 축소되면서 주가는 빠지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설치게 만들어 놓으면 주가가 빠진다면 공매도는 무조건 돈을 버니까 어느 종목에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공매도가 기증을 빌 텐데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공매도까지 방치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공매도 폐지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발표할 거예요. 길어야 2, 3일 내로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이 발표가 나왔는데 공매도에 대한 대책 안 내세울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기준금리가 3회 이상 연속 인상되고 거기다가 빅스텝까지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되느냐 주가에 대한 방어대책이 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매도를 잡아주는 것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고 유동성이 축소 공급된다고 할 때 그 축소 공급되는 퍼센트만큼은 당분간 빠진다고 봐야죠. 공매도를 정리해 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건 또 기대하기 어려워요. 공매도를 정리할 때 유동성이 공급이 쫙 돼버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공매도 정리해 준다고 해서 유동성이 갑자기 어디서 공급됩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까지 인상해 버렸는데 어디서 유동성이 나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가는 잡힐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물가 추가 상승 압력이 높아 보이는 만큼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빅스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 보면 뻔하죠.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이고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부터 꺾어놔야 되는 거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부터 잡아놔야 되죠. 그래서 빅스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잡히느냐? 잡힐지 안 잡힐지는 또 두고 보다가 그래도 안 잡히면 한 번 더 때려 뿌려야 됩니다. 한 번 더 때려 뿌리면 그게 잡히면 인플레 즉 물가가 잡히면 서민들은 그래도 한숨을 훅 내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시한폭탄에 커다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가계부체죠. 하는 금통위가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무려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질 전문입니다. 이거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 아닙니까? 1900조 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를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가계부체 이것은 다 어디랑 연계되어 있냐면 이것 역시 부동산하고 연계되어 있죠.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집 살 때 대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집 살 때 은행 대출 좀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가계대출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1900조 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약 다불 정도 늘어났죠.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아주 말아먹은 것 그거는 되도록 할 수 없으니까 놔두고 가계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결정되는데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근거로 코픽스, 금융체, CD금리 등을 사용하는데 이런 구조의 가장 기본은 한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가 대부분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집 살 사람 지금 나도 집을 언젠가는 사야 되겠다고 노리는 분들한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 가격 즉 매수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곡소리가 난다고 치면 한쪽에서 매수 기회가 와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발란스를 잡아가요. 그런데 매수 기회가 지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전문가 초전문가 할배를 데리고 와도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까 하면 정직한 사람은 답변을 못할 것이고 이 답변이 제대로 나오자면 한은이나 한은의 기준금리 추이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달건야 되는데 그 측정률을 높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볼 때 언제가 적기다 이 말은 못해도 기회는 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연 2.25의 사상 첫 빅스텝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 지금의 악조건에서 탈출하는 그런 영향이 더 큽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그동안 은행에서 빚냈던 사람들은 좀 고통이 따를지 모르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피해를 받건 어쨌건 지금 그렇잖아도 떨어지가 미치겠는데 또 떨어진다고 내다본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어느정도 감수해야 된 겁니다. 다만 그게 오래가거나 그 추이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픽스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되살아나도 되살아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냐를 엿본다면 기회를 노린다면 여러분한테 또다시 큰 기회가 다시 다가갈 겁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건성을 빕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